사이드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난자가 빠지고 들어갑니다. 그대로 체크 이 상태에서 옆라인이 나오도록 준비 첫 번째는 발을 디뎠다가 허벅장 쪽이 입술이 들어가면 아래 슬라인이 옆으로 빠집니다. 다시 뒤로 바꾸고 동기 입술하여 가면 빼고 들어갑니다. 백을 한 번 보내주시고 들어가고 일어서서 반대쪽을 한 번 더 이번에는 다리를 딛지 않게 옆으로 보냈다가 여러 가지 되면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마무리는 일어섰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1. 2. 4. 5. 6. 5. 6. 6. 6. 10. 8. 11. 12. 12. 12. 12. 12. 12. 12. 13. 14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